홍경민 선수 파퍼. 들어왔다. 들어왔다 들어왔다. 들어왔다! 들어왔다 들어왔다. 들어왔어! 들어왔다! 하나씩 봐. upon 성에 호흡이었어요, 용용팀. 홍경민 선수가 세퀸시한 실수를 이런 깔끔한 파트 성공으로 만회를 하네요. 우와... 우와, 이런 거 이게... 제가 공 쭉 치면서 보니까 가수분들이 퍼팅을 잘해요. 박자게 좀 있어가지고. 똑딱똑딱 이게 있어가지고 가수분들은 다들 퍼팅을 참 잘하구나. 어, 거기... 네? 저 가수입니다. 김종민 선수의 팝펫이 결코 그렇게 편안한 팝펫은 아니거든요. 약간의... 와..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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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만만치 않아요.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. 네, 4분 경기 결과 양 팀 모두 사이좋게 8회 기록하면서 여전히 용용 팀이 한타 앞서게 됩니다. 오우! 형, 형님 이거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. 왜? 이거 수명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아니야. 이기면 수명이 늘어. 와... 한타가 잘 안 잡혀지네요. 예, 경기는 재밌어지만. 다음으로 인정하시죠. 여기서 한타를 줄였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네. 다음이 개인전이야. 다음이 내가. 그래. 내가 싼 똥. 내가 치워야겠다. 이번에는 한타 잡고 가자, 개인전. 바짝 바짝 마른다, 이게. 맹이에요. 아... 이게 형, 형님 개인전. 아, 이거 지금 자세심 진짜 상관없어. 네, 이거는... 두 번째 개인전이 이어질 6번 올인데요? 이게 또 팝파울이 여기가 좀 어렵죠? 그렇죠. 좌측이 오비고 우측이 해서드라서 약간 좀 부담이 있어 보이는데요? 차태현 선수, 이경규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할 텐데요. 차태현 선생님,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좌측 페어웨이 벙커 지역 우측으로 에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차태현 선수. 드라이브 킵니다. 이번 전쟁이 제대로 됐었지. 오, 마이 갓. 오, 마이 갓. 오, 다행히 벙커를 피했어요. 벙커 넘어갔습니다. 자, 벙커 넘어갔어요. 최호희, 최호희. 오, 다행히 안 들어갔어, 안 들어갔어. 오, 다행히 안 들어갔어, 안 들어갔어. 오, 다행히 안 들어갔어. 오, 다행히 안 들어갔어. 오, 다행히 안 들어갔어. 감사합니다.